엑소옥TV 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깐수 조치엔스 수베이시엔 이라는 곳에서 깐수성입니다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전원의 기피는 10km 입니다 4월 9일 새벽 1시 4분 10초에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시 새벽 2시 4분 10초 입니다 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굉장히 안좋은 것이 여기 란조우가 있습니다 란조우와 깐수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란조우에는 중국에는 7개의 군구가 있습니다 7개의 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란조우 군구가 있어요 여기서 군은 군사군자입니다 진취 란조우 진취가 있습니다 란조우 진취 여기에 란조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공장과 무기시설이 있는데 이쪽을 계속해서 지금 만약에 칠 경우에 여기가 폭발하게 되면은 란조우 근처에 란조우가 또 뭐가 문제냐면요 란조우에서 스촨성이 멀지 않습니다 칭하이와 스촨이 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란조우가 폭발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스촨과 칭하이에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좋은 시그널은 뭐냐면은 지진에 있어서 한군데 이렇게 그 새로운 지진의 지역이 지금 대만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헝춘 헝춘 남쪽에 맨 남쪽이었죠 헝춘 그 다음에 파리엔 거기 동서쪽 이란 여기서 지금 지하에서 동쪽으로 서쪽에 있던 지진이 동쪽으로 넓혀졌습니다 핑동 중부에서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짜임 까오셩 미아올리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전체적인 지역이 지진의 다발지역으로 지금 이거를 지진에서는 굉장히 안좋게 보거든요 지금 중국 역시 원래 기존에 신장 위그루자 치고 있는데 시장 티베 그 다음에 윈란 스촨 칭하이 다섯개 였는데 넓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계속 타이산에서 대지진 났던 거 거기서 지진이 났고요 또 어제 지진이 났던 곳도 굉장히 그 림프원스 림프원스 홍동시엔 여기도 굉장히 안좋고 왜냐면은 거기는 또 그 어디죠 그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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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군부되어 있는 곳이고 화학공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하고도 가깝고요 굉장히 안좋은 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안좋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진상 이렇게 근데 이게 더 불안한 세 번째로 불안한게 뭐냐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역시 중국이 이러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일본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불안 예를 들어서 크라이스처치 뉴질랜드에서 대지진 났었죠 얼마 뒤에 바로 동일본 대지진 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강진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그 지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타이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에 이건 어떤 지진보다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런 이벤트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 2011년도에 4월 27일날 열차 탈선사고가 있어서 사망자가 많이 있었죠 4월 2일날 며칠 전에도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호주에 100년만에 홍수 10년 전에도 역시 올해는 퀸즐랜드였죠 10년 전에도 역시 100년만에 홍수가 났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죠 10년 전에 아이슬랜드의 그 화산이 크게 폭발해가지고 유럽이 전체가 다 셧다운 되면서 항공이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씀 여러번 들었죠 역시 아이슬랜드의 그 화산이 또 지금 얼마 전에 폭발해가지고 지금 800년만에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 마치 그 10년 전과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로 회귀하고 싶은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을 누군가 설계하고 있는 설계자가 꼭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과거의 지진들을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양성이에요 대지진들은 그러한 A, B, C, D, E, F 해가지고 Z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폭발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한 5년, 10년, 20년 뒤에 똑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누군가 이것을 설계 근데 지구라는 것 자체 이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불가사의한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죠 지금 최근에 지진 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 지금 하여튼 일본에 대지진이 초일기에 들어왔다는 그런 느낌만 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발입니다 다 here via 그럼 , 이렇게 여러분들 좀 해봅시다